히브리인의 복음. 히브리 복음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클레멘트, 클레멘트, 오리겐, 오리젠, 제롬, 제롬, 예루살렘의 시릴, 시릴 이 인용한 몇 가지 인용문뿐입니다. 제롬은 팔레스타인 카이사레아의 유명한 도서관에서 발견한 아람어 사본인 이 책의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책을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번역했다고 여러 번 그리고 큰 자부심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번역은 유실되었습니다. 니케포로스의 스티코메트리, 스티초메트리에 따르면 이 책은 2200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마태복음의 길이보다 단지 300줄 적은 것입니다. 원산지와 시기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복음서의 원래 언어는 그것이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에 있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작성되었음을 암시합니다. 다음 선택은 더 아더 가스펠즈, 넌캐노니컬 가스펠텍스츠, 필라델피아, 더 웨스트민스터 프레스, 1982, pp. 85, 86의 론카메론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복음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셨을 때, 선하신 아버지께서는 미가엘이라 불리는 하늘의 전능한 권세를 불러 그리스도를 그 보살핌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세상에 왔고, 그리스도는 이름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녀의 태안에 7달 동안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시리, 마리아 테오토코스에 관한 담화 1위에이 2. 나살에 사람들이 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복음에 따르면, 성령의 샘 전체가 그에게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점. 더 나아가 우리가 방금 언급한 복음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주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의 샘 전체가 그 위에 내려와 그 위에 임하며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모든 선지자의 글에 너를 기다렸나니 이는 네가 오면 내가 내 안에서 쉬게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안식처이다. 너는 영원히 다스리는 나의 마다들이니라. 제롬, 이사야 4장 주석, 이사야 11장 2절 3. 만일 누구든지 히브리인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나의 어머니 성령께서 나의 머리카락 한 우를 잡고 큰 산다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오리겐, 요한복음 2.1이 전팔칠 주석, 요한복음 1장 3절 4. 히브리인의 복음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이로운 자가 통치할 것이요. 통치한 자가 안식을 취하리라. 클레멘트, 스트로마티스 이전구.45.5 플라토, 티미이어스 91 그 말과 이것은 동일합니다. 5. 찾는 사람은 찾을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발견한 사람은 놀랄 것이다. 그리고 놀란 자가 통치할 것이다. 통치하는 자는 쉬리라. 같은 책 5.14.6.3 6. 히브리 복음에서 읽은 것처럼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형제를 볼 때 외에는 결코 기뻐하지 말라. 제롬, 에베소서 3장 주석, 에베소서 5장 4절 7. 나사렛 사람들이 즐겨 읽는 히브리 복음에는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한 자가 가장 심각한 범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롬, 에스겔 6장 주석, 에스겔 18장 7절 8. 최근에 내가 오리겐이 자주 사용하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번역한 히브리인에 따른 복음은 구주의 부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9. 그리고 주님께서 제사장의 종에게 세마포를 주셨을 때 그가 야구보에게 가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야구보는 주의 잔을 마신 그때부터 그가 잠자는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시는 것을 보기까지 떡을 먹지 아니하리라 맹세하였다. 10.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식탁과 빵을 가져와라. 그리고 즉시 덧붙이셨습니다. 빵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의인 야구보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10. 내 형제여 빵을 먹으라. 사람의 아들이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제롬. 데 바이리스 일루스트리뷰스 2 10. 바이리스 일루스트리뷰스 2 10. 바이리스 일루ptic 3 9. 반모 toothbrush